세 선수가 모두 다 왼쪽으로 향했고요 팟5 9번 홀의 이케무라 토모요 벙커샷을 잘 하면서 나왔는데 짧은 거리에 버디펫을 놓칩니다 특히 뭐 많은 일본 선수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좀 감정표현을 많이 하는 선수죠 한 번도 주저앉네요 각각의 투어를 보면 선수들의 스타일이나 장비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검은색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하면 일본 선수들은 밝은색 옷 지금 이케무라 토모요도 마커도 핑크색이고 뒤에 야디지부 케이스도 핑크색이고 보면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색감이 좀 튀는 색상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8번 홀의 사토 타이예이 선수인데요 1번 홀의 사토 타이예이 선수인데요 1번 홀의 사토 타이예이 선수인데요 1번 홀의 사토 타이예이 선수인데요